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 오늘 시사 주제 마지막 주제 여러분 아하면 그냥 갑니다 천하의 인텔이 시장 가치가 행편없이 떨어졌거든요 한 번 밀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기업 세계에서는 뭐 옛날에 잘 나갔다 이런 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들 지금 인텔의 주가입니다 10년 동안 주가인데 10년 전에 주가에 비해 37% 정도가 빠진 겁니다 언제 회복될지를 모르죠 인텔에 투자하신 분은 손해가 막심한 거죠 이게 한 달 동안에 26% 정도 빠진 겁니다 28% 28% 정도 빠졌네요 극감한 겁니다 2분기에 적자가 알려지면서 여러분 이 천하의 인텔의 시장 가치가 940억불밖에 안 되는 겁니다 행편없는 회사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인텔 인사이드 그 영광의 회사 이름 시장 가치가 2천억불도 아니고 인텔의 게임이 될 수 없은 여러분들 엔비디아는 회사가 지금 3조 달러짜리 회사가 됐는데 940억불짜리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겁난 세상인 겁니다 그리고 성과가 떨어지게 되면 미국은 주식시장에서 그냥 완전히 후려쳐버리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여러분들 주가가 얼마나 떨어지는 겁니까 26% 이 약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미국 자본주의는 진짜 양키 자본주의입니다 그냥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온정주의 이런 게 없거든요 만년이등 인텔의 게임도 되지 않았던 이런 만년이등인 amd라는 회사가 지금 주가 수준이 한 148불로 별로 좋지가 않은데 210불까지 올랐다가 이 회사가 이름될 주식시가총액이 240억불 정도 됩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만년이등 회사가 2,400억불 정도 되는데 인텔이 940억불 밖에 회사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가르쳐주는 것은 정신 못 차리면 그냥 간다는 겁니다 한방에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분할해 가지고 매각할 모양입니다 인텔 제국의 추락 파운드리를 가지고 한번 실질을 회복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적자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 이 인텔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본 거죠 인텔이 그동안 여러분들 주가가 좀 부진했지만 주주들을 여러분들 붙잡아 두기 위해서 이런 회사 중에서도 아주 배당률이 높았습니다 배당률이 한 3% 돼 줬을 겁니다 그러다가 절반으로 줄이고 이제 배당을 완전히 삭감을 해버린 거죠 너무나 여러분들 940억불짜리 그래도 한 2천억불짜리 회사가 됐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AMD한테 서버, PC, CPU 시장 여러분들 많이 추격당하고 그 다음 모바일 기기에서는 애플, 컬컴 이런 회사들한테 다 추격당하고 파운드리를 2021년 때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제 분할해 가지고 매각하고 매각하고 분할해서 매각하겠다고 하니까 주가가 조금 반등을 했네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신 못 차리면 그냥 가는 거죠 과거에 뭐 잘 나갔다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너무나 형편없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수십조 원을 투자했던 파운드리 사업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이전에 분할을 매각하는 것을 포함해 싸게 살 수 있으면 삼성전자 싸게 사면 되겠네 삼성전자 돈이 지음 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회사가 그래서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는 참 위험합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개별 기업 투자는 물론 이제 엔비디아 같은 회사에 투자했던 분들은 이번에 돈을 많이 버셨겠지만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개별 기업을 속속들이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는 가능하면 펀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재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잘라서 이제 팔아버리는 이제 오늘 밤에 새벽에 며칠 전에 내보냈던 투자의 정석이라는 것은 꾸준히 사모으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개별 기업의 주식을 살 것이 아니고 주식을 모은 상장지수펀드를 사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했는데 한 분이 여러분들 글을 남겼는데 조금 거친 표현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 박사님이 이런 방송을 내보내시더라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정액적립식 상장지수펀드를 꾸준히 사모으라는 것인데 한국의 주식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을 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단타로 나름 예견으로 대응을 합니다 이미 주식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주를 믿는 겁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한계입니다 코덱스의 미국 비테크 10, 나스닥 100 같은, S&P 500 같은, SPY나 QQQ, SOXX 그런 것을 구매하라는 이야기이신데 그런데 이익이 없는 한국 주식의 머리를 박고 천수답식 기우제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업 산업 혁신 소비 이런 게 없는데 한국 시장의 기업들이 가스라이팅으로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착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회사가 여러분들 이렇게 실력이 없으면 잘라내버려야 그래야 여러분들 더 생산적 용도로 자본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텔 아무튼 여러분들이 현상을 정확히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방송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시게 되면 오늘 간단하게 이제 강고 멘트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의료 사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조선에 와서 이제 헌신적으로 보금을 전하했던 미국의 젊은 성교사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그런 책이고 그다음에 이 책은 이제 애리조나의 구석구석을 오현승 교수님이 계신 데가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스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투싼이나 아니면 피닉스나 아니면 또 다른 데 큰 학교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보시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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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